장주식 작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토크쇼의 여왕이라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오프라 인프리죠. 미국의 오프라 인프리는 1954년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한 70살 정도가 되었네요. 그런데 활동은 198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 인프리의 재산이 무려 3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시죠? 그럼 제가 오프라 인프리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 글을 쓴 한 명의 리더를 제가 오프라 인프리를 만났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미시시프주의 시골 마을에서 동물에게 말을 건네며 어린 시절의 애로움과 많은 불행을 겪어 했던 한 흑인 소녀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인프리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흑인 여성이자 오늘을 사는 그 누구보다도 큰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10대의 나이에 라디오 방송국 DJ로 방송일을 시작한 그녀는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이 가득했습니다. 1986년에는 오프라 인프리 쇼로 미국 전역의 시청자들을 찾아가며 이후 25년간 반영이 되면서 그녀를 토크쇼 여왕으로 등급시킨 오프라 인프리 쇼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녀를 유명한 토크쇼의 진행자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녀는 관련된 많은 사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인기 방송인으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사업체를 창업해 엄청난 부호가 될 수 있었고 자신의 명성을 돈으로 바꾸낸 비즈니스 감각과 경력 능력으로 그녀를 3조 원의 재산을 가진 세계적인 부호로 만든 비결입니다. 또한 그녀는 기부의 여왕이기도 합니다. 지금껏 수천억 원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에 기부했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거대한 기업을 일구고 막대한 부를 쌓은 데다 이렇게 번 돈을 아낌없이 기부하는 그녀를 최고의 리더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리더 역시 자신에게 닥친 여러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망설이는 건 우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최선의 해법을 찾아내느냐 그리고 일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냈다고 생각이 될 때 이를 실천으로 옮기느냐 오직 이 기준만이 최고와 평범함을 가르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리더들이 다른 리더를 설득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누르고 종이 위에 한 글자씩을 적어 내려가는 건 그들 역시 누군가가 쓴 글을 읽고 인생의 방향을 바꿨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쓴 글이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강렬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직접 경험한 그들이기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오프라 인풀이 역시 마찬가지죠. 그녀는 부부 사이가 아니었던 두 젊은 남녀의 단 한 번의 동침으로 잠자리를 한 번 같이 한 거기서 태어난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오프라 인풀이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오프라 인풀이는 읽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손에 잡히든지 구해가지고 소리내어 읽던 습관 특히 누구 앞에서든 시를 낭성하던 그 습관이야말로 그녀에게 방송계를 진출하는 문을 열어줬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책을 가까이 하고 소리내서 읽는 습관이 그녀를 무려 3조 원의 재산을 일으킨 부자로 만든 비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